고. 구. 조동진. 마장 뮤직 앤 픽처스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지난해 가을 세상을 떠난 조동진의 모든 앨범이 바이닐 lp로 발매됐다. 25일 lp 생산업체 마장 뮤직 앤 픽처스는 1996년 발매된 조동진 정규 5집 조동진 5. 를 를 피로 내놓으며 조동진 리마스터드 리마스터드 lp 시리즈를 매듭짓는다고 밝혔다. 26. 이로써 행복한 사람이 담긴 조동진 1. 한국 모던 포크를 합장시킨 작품으로 손꼽히는 조동진 2. 슬픔이 너의 가슴에 와 제비꽃 이 담긴 조동진. 27. 음악 공동체 하나음악의 출범을 알린 조동진 4. 새벽안개 가 수록된 조동진 5. 와 유작 앨범 나무가 되어 까지 6장을 lp로 선보이게 됐다. 27. 마장 뮤직 앤 픽처스는 지난해 6월부터 조동진 리마스터드 리마스트 버드 lp 프로젝트를 가동해 조동진의 목소리를 되살려냈다. 26. 1966년 미 8군 밴드로 음악을 시작한 조동진은 록그룹 7그린 과 동방의 빛 위 기타 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하며 서정성 짙은 포크 음악으로 언더그라운드 음악계를 이끌었다. 26. 2016년 11월 20년 만에 새 앨범 나무가 되어 lp 발표했. 음여 방광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8월 28일 세상을 떠났다. 26. 음악 동료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 서 조동진 1주기 기념 콘서트를 여러 고인을 추모했다. 26.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고인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27. clap 골뱅 이와이엔 a.co.kr 2018년 10월 25일 11시 9분 송고 28. 재ARI engwel창욱 29. 송고 rock 30. 송고 zen